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다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위계질서가 명확한 조직에서 조직의 상층부로 올라가는 길은 대단히 좁습니다 정치권력이 그 좁은 길을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때 권력의 동아출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흔들림의 시간과 마주할 때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이면 상층부를 향한 열망이 강하고 그리고 출시에 대한 아주 열망이 강할 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부패 강력부장 검사입니다 1월 8일 날 검찰 핵심 요직에는 빅포에는 전원 전남 전북 출신들이 등용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 네 자리가 아주 요직입니다 요직을 차지한 4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한 인물이 심재철 지검장입니다 올해 51시에 사법연손 27기 전북 완주군 출신 서울대법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중앙수사부의 후신인 반부패부는 주로 강력통이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특수통 출신의 검사가 반부패부를 맡게 됐습니다 특수통은 주로 마약과 조직범죄 사건들을 오랫동안 수사해 온 사람입니다 심재철 부장은 전형적인 특수통입니다 그러나 중앙수산부의 후신인 반부패 강력부장을 꾀 차는 그런 행운을 움켜쥐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집권 세력에 줄을 서게 된 행운을 잡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초상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재철 대검창청 반부패 강력부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감찰을 무마한 사건을 두고 1월 16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내부회의에서 아주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검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뒤를 따랐습니다 수사기록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노골적으로 지금부터 조국이란 피의자 편을 들기 시작했는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이 직접 수사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 자체를 막아 세운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앞으로 심재철 지검장이 어떤 행보를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국이 유재수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기각하면서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나머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법원조차도 죄를 인정한 것이죠 다만 범죄 행위가 소명되었고 이미 그리고 아내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하겠다 죄질이 나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오해를 삶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날밤을 새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검사들이 상당히 공개된 장소에서 신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고함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8일 오후 9시 무렵에 대검의 과장급 인사의 집안 상가에 윤석열 검찰총장와 함께 대검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새롭게 임명된 신임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도 함께했습니다 윤 총장을 비롯해서 대검 간부가 자리에 앉고 3시간 정도가 지났으니까 12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양석조 선임연구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전장관 일가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 47살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고 제주 오현고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 출신입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일어나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 선임연구관은 차장검사급입니다 그는 직속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신임 부장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조국 수사는 무혐이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검사냐 당신이 검사냐 당신이 검사야 당신이 검사야 이렇게 따진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조국 배노이냐 조국 배노이냐 조국 배노이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반말이 스킨 말투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검사들도 심재철 부장이 무혐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상관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심 부장은 대응을 삼가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윤 총장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본 한 검찰관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정권에 줄을 서서 요직에 앉았다고 하지만 검사로서 자존심도 법적 양심도 없는 주장을 하니까 저렇게 후배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심재철 부장의 이런저런 노골적인 지시 역시 앞으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다음 질문 출세의 동아리줄을 잡은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은 어느 길을 서점에 갈 것 같습니까? 그의 길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출세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열망해든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압니다 조국이 유제수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것은 엄련한 직권남용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진실동안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면 우리가 아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금 룰이 있습니다 출세의 길은 짧고 오명의 길은 길다 출세의 길은 짧고 불명의 길은 길다 그러나 51살의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여름에 풀벌레가 등잔으로 뛰어들듯이 인간도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권력을 향해 몸을 던지곤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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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